안녕하세요. 저는 부자 대구 대학교 라바카 김수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먼저 저희 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텍스트 마이닝 기반 일감의 시 서사 시와 성경의 상관성 명의들입니다. 저는 지역학 전공이고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아랍 지역학 전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전공자 연구를 할 수는 없었고 저희 지역권에 계시는 강준 교수님까지 공동으로 협업해서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발표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의 설명은 제가 많이 배웠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간단한 서론과 그리고 저희가 이 분석 방법을 어떤 분석 방법을 선택해서 어떻게 연구를 할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길감의 시 서사 시와 성경의 상관성 분석된 결과들을 보실 거고 그리고 바로 그 둘의 결론과 그리고 비교된 내용과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이 길감의 시 서사 시 같은 경우는 바로 지중해 지역이라는 지중해 공간에서 벌어진 그런 신앙의 한 종류입니다. 인류의 문명 발전은 지중해를 따라서 교류를 통해서 많은 모방과 그리고 창조를 계속 이어나가는 연속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지중해 지역은 지중해라는 바다를 중심으로 사후 교류를 통해서 이런 문명을 계속 발전되어 왔던 그런 공간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 문명적으로 발전했던 역사들이 긍절되거나 단서학적으로 끊겼던 것이 아니라 계속 계속 연속해서 발전하고 바로 고대 문명은 그 다음 먼저 앞서 나왔던 그 선대 문명을 이어서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연속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 문명의 모태가 되었던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는 파라 문명과 바로 그 오리엔트 문명 같은 경우에는 파라 문명과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문자체계나 선진 문명으로서 문자체계나 과학기술, 인생관, 음주관 같은 다른 인근 지역의 문명보다도 이제 선진으로서 먼저 발전을 해서 뒤따라 나오는 그런 고대 문명에게 직접적인 역량을 끼쳤습니다. 특히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라테스와 유프라테스 간 문명에서 발전한 지금 1위 최고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전된 그런 항목들은 인적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그리고 인적국, 즉 두명국은 그 발전된 문화를 수령해서 오방하고 더욱더 독창된 문화를 발전한 것으로 맞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한 길가미지 서사씨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하나의 신화입니다. 제가 오늘은 기가미지 서사씨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유대 대표의 경전인 바로 성경에 나타났던 그런 텍스트를 텍스트의 상호 연관성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밝혀진 바로 대홍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홍수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부양 성경 중에서도 바로 창세기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길가미지 서사씨는 총 12개의 접독판 중에서 11번째 접독판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텍스트를 바로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미지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2600년경에 바로 우르크 라는 곳에 바로 동치자였고요. 바로 인근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건선 도시였던 바로 우르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 등장하는 바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지역에서 이런 선진 문명들이 점점 호대 문명에 응급하여 확산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볼 때 바로 이렇게 근처에 등장했었던 우르와 우르크는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렇기에 바로 부양 성경에 등장했던 그런 대홍수 이야기가 길라메시 서사씨에 등장했던 그 대홍수 이야기에서 어느 정도 차용도는 모방에서 더욱더 장조했다는 것은 사실은 합리적인 추측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연구하는 방법인 텍스트와 텍스트를 나란히 비교하는 그런 상호 텍스트 방법을 저희가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정성적인 연구를 떠나서 그것들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를 하고 바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정량적인 분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성 분석과 저희는 텍스트성 분석과 그리고 IT에서 사용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반 그래서 연구한성 분석 방식과 워드플라우드 분석 방식 등 여러가지 IT 기술을 적용하여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데이터 수집 대상은 길라메시 서사씨의 열한 번째 접독판입니다. 그 열한 번째 접독판 중에서 총 186개의 행위고요.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6장에서 부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직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은 상세기뿐만이 아니라 부양 성경 전체와 그리고 기감의 지서사씨의 전체를 사실은 먼저 연구를 했습니다만 신화 같은 경우에는 메소보타미아 신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화에서는 이런 유사성이 나타나 부분이 전체적이 아니라 각각의 장들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에피소드가 유사성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혼수 부분의 내용만 추출해서 수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IT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서 부령어라든지 부령어를 제거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령어는 이를테면 뭐 이런 조사 같은 그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 뭉치를 중심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바로 IT적 기술로서 미리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서 두 개를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의 분석 방법을 먼저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기존 연구에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그 상호 텍스트성 분석에는 어떠한 결과를 먼저 분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기강의식 서사실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사실의 태블릿에서 나오는 그 점토판에 모든 것을 제가 가지고 올 수는 없었고요. 대표적으로 그 흥수 이야기가 잘 드러나는 부분과 제가 일부 발제해왔습니다. 제가 그 진한 색만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흥수를 내려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부자는 역청을 가져오고 그리고 배를 지어라 살아남아라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을 배에 실어라 그리고 방두처럼 지붕을 치워라 그 다음 마지막에는요 일간 친척들을 태우고 분명의 야수들 야생동물들 온갖 장인들을 같이 태워라 라는 묵구가 글가메시 서사실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내 사람들을 파멸시킨다. 그리고 7일 동안 바로 홍수가 그리고 대강풍이 일어났었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에는 바로 이 주인공이 비둘기라는 그 새를 날려보내므로써 이 홍수가 끝나고 육지가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을 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일가메시 서사실에는 비둘기 그리고 제비 까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에 바로 희생제를 지내고 시는 바로 이 주인공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로 전개가 됩니다. 이 서사 일가메시 서사실이 조금 전에 적도판에 쓰여졌던 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그 홍수 이야기가 주인 바로 주제로서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런 신들은 아누라는 신 그리고 엔닌, 깨아 등등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하게 될 성경이랑은 다른 점은 이곳에서는 바로 유일신이 아닌 여러 명의 신이 등장을 하지만 정확한 것은 바로 신의 명령에 의해서 이 주인공인 무탄아피시라는 사람이 바로 절대 복종을 함으로써 바로 이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파멸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홍수를 택했다는 점 그리고 그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엔아라는 신이 지혜신이거든요. 그 엔아라는 신이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방주를 만들었고 거기에 탄 사람들 바로 가족과 장인 그리고 여러 동물들이 다 승선했다는 내용이 바로 정동판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7일간 홍수가 진행되었고 나중에 새를 통해서 육지를 찾고 마지막에는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 6장에서 9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성경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주야 즉 40일 동안에 비가 내린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경에서는 여호와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 야외 등등 많은 단어로서 등장을 하는데 자아가 많은 여러가지 단어로서 등장을 하더라도 바로 우유의 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이 제약에 세상에 가득한가 인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바로 이 홍수로 인간을 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한탄하고 의심했고 지변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쓸어버리는 방법을 홍수로 택했다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중에서 믿음의 자식이었던 노아에게 바로 방주를 만들려고 지시를 하게 되고요. 역청을 통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 방주에 사람들을 태우라고 하는데요. 바로 며느리들과 그 다음에 그 아들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한 쌍 암수 한 쌍씩 바로 방주에 태우라는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와 그리고 비둘기를 바로 배에서 나중에 날려보내므로써 육지가 말랐는지도 하선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홍수가 끝난 이후 노아가 나중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드리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창세기 구절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6장에서 구절은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로 등장을 하게 되고 바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절대 명령에 복종하는 주인공인 노아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바로 생선하는 것은 가족과 그의 가족과 모든 생명체 한 쌍입니다. 40일간 홍수가 진행되고 비둘기와 까마귀를 통해서 육지를 찾고 나중에 축복을 받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지금 보신 것은 바로 제가 기존에 보통 지역학이나 역사학자들이 비교 분석에 시행하는 사고 텍스트 방법의 내용이었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연간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텍스트만 보셨다시피 보셔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분석 방법 중 바로 연관성 분석인데요. 이 연관성 분석이라는 것은 한 문장 안에서 굉장히 같은 단어들이 자주 출연을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연관된 그런 단어의 출연 빈도가 높을수록 바로 그 문장이 바로 텍스트에 등장한다는 것에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전체 문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또는 그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관위지선사시의 연관성 분석 결과를 보시면 지금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자주 등장하는 그런 키워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숫자들이 높을수록 굉장히 연관성이 높고 그 글의 주제 또는 글의 흐름의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파멸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람들 즉 바로 그 사람들을 파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행이 되었다라든지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강풍과 대응수가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7일 동안 그리고 바로 이 에아라는 신이 아까 말했었던 지의 신인데요. 신의 지시로 인해서 이런 여러 일련의 행위가 나타났었다는 것이 연관성 분석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석표는 창세계에 나와 있는 분석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시했다는 그런 문구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 방주에 탄 여러 생명체가 가축, 노아, 그리고 암수, 생물체들이 탔다라는 것이 가장 빈도가 많다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바로 그 창세계 내용의 아주 핵심 내용이 바로 보시는 이런 키워드들로 이루어진 문장들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보신 그 연관성 규칙의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이 선으로 이어진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앞서 나온 그 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장의 구조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아라는 신을 중심으로 바로 앤일, 그리고 주인, 바로 호스트, 즉 그 계획을 지시하는 주인의 입장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 그리고 파멸이라는 것, 그리고 홍수, 그리고 강풍, 바람, 7일 동안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계에는요. 바로 하나님이 나오고요. 바로 혈류, 혈류관계의 혈류. 그 다음에 노아가 가장 글씨가 크죠. 노아, 죄송합니다. 노아를 중심으로 아들, 그리고 아내, 그 다음 와이프 등등이 노아를 중심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게 생장되고 그리고 방주, 방주에는 암수, 누가 탔는지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화 표시입니다.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와 색깔은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가 클수록 바로 이 단어들의 연관점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창세계의 여기는 방주입니다. 방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방주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조금 전에 제가 창호택스성에서 보셨던 그런 내용들이 키워드를 통해서 등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가축이라든지 아들, 뼈느리, 방주, 7일 동안 강풍, 대홍수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의 계각의 시선 사실 또한 바로 홈수를 통해서 그리고 AR을 통해서 이런 지시가 나왔었던 것을 바로 시각화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